음악 주말 동안에는 조금 더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강원 산지와 강원 영서 북부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만큼 내린 비가 얼어 미끄러우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해안, 대구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이 영하 4도, 낮 동안 서울 2도, 청주는 3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은 모레는 곳곳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도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 서울 4도,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동해안의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밀려들 수도 있겠고, 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사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